안녕하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 정상길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노고단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금강산과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 중 하나라고 합니다. 196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우리의 자연과 역사에 보고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금일 등산 코스는 성삼제 주차장을 출발하여 노고단 대피소, 정상을 거쳐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총 8km의 거리를 가로지르며, 휴식을 포함해 약 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성삼제 주차장은 등산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소형 1주차장은 일찍 도착해야 주차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멀리 있는 소형 2, 3, 4 주차장은 아래로 조금 내려가야 합니다. 탐방지원센터 오기 전 깨끗한 화장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성삼제 탐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탐방지원센터를 지나가면 걷기 좋은 둘레길이 1.5km 정도 펼쳐집니다. 노고단에 가는 길은 조금 특별해요. 편안한 길보다는 직선으로 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길은 1km 정도 더 돌아가야 하니까요. 우리가 등산하는 날에는 배수로 공사 중이었습니다. 직선 코스로 200에서 300m 정도 계단 길을 오르면 바로 노고단 대피소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깨끗한 화장실과 임시 취사장도 마련되어 있어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노고단을 향해 주세요. 노고단으로 향하는 길에는 전망대에서 멋진 사진 한 컷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노고단 전망대에서 500m 정도를 걸으면 노고단 탐방지원센터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1일 전 예약이 필수인데 그만큼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노고단으로 가는 길은 한라산 정상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름다운 산등성이와 나무로 만든 길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합니다. 오늘은 안개가 짙어서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노고단의 영역도 유독의 생활을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안개가 짙어서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에 영향을 뺏어하는 길이 없었을 때 또 다섯이 공간에 실을 바를 때 성 Luego는 안개가 짙어서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üm의 드디어 노고단에 힘들지 않게 도착했어요. 오늘은 안개 속에서 노고단의 아름다움을 동영상으로 찍어보았어요. 그 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더 많은 재미와 모험을 함께 나눠요.